안녕하세요. 와인국 크리스탈입니다. 와인을 마실수록 점점 피노누아를 좋아하게 되는데 피노누아는 아무리 마셔도 질리지 않는 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노를 많이 찾게 되는데 브루고뉴가 좋은 피노누아를 생산하는 지역이지만 요즘은 신대륙에서도 정말 좋은 피노누아들을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뉴질랜드가 정말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뉴질랜드가 왜 좋은 피노누아를 생산할 수 있느냐 뉴질랜드의 기후가 브루고뉴처럼 좋은 피노를 생산하는 지역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굉장히 서늘한 기후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은 뉴질랜드 헉스베이에서 온 와인인데 퍼시피카 피노누아 2015 빈티지입니다. 이 와인은 뉴질랜드에서 정말 유명한 생산자인 실렌이라는 회사의 세컨 브랜드예요. 그래서 인지도는 많지 않지만 정말 훌륭한 가성비 가게 와인이에요. 색깔이 정말 너무 영롱하고 맑고 투명하고 맑은 체리색입니다. 향이 너무 예뻐요. 어떤 향이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정말 잘 익은 산딸기를 한 움큼 따가지고 손에 놓고 이렇게 맡았을 때 그런 굉장히 달콤 새콤한 향이 납니다. 그리고 약간 달콤한 향신료 시나몬 같은 향도 나고요. 향보다 더 침이 보이는데요. 아 정말 향처럼 잘 익은 체리를 한 입 깨무는 그런 느낌 약간 새콤하면서도 그리고 약간 세이버리한 느낌 있어가지고 감칠맛 있게 입안에서 풍성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탄인도 있고 산도도 너무 튀지 않게 정제되어 있는 산의 느낌 그래서 침샘을 딱 자극하는 정도예요. 약간의 탄인도 느껴지고 아주 가볍지 않은 미디엄바디의 삐노누아예요. 이런 삐노누아는 어떤 음식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토마토 소스에 오일 소스에 파스타 이런 것도 잘 어울리고 약간 이렇게 산도가 있는 와인이 기름진 음식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음식으로 치면 삼겹살구이나 육전 이런 좀 기름기가 많은 음식도 잘 무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와인은 자기 기분에 따라 좀 맛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이런 와인을 몇 병 구매하셨다가 뭐 음식이랑도 매칭을 해보고 그냥 와인만두 마셔보고 그러면서 아 삐누가 어떤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뉴질랜드의 삐노누아 꼭 경험해 보세요. 와인과 크리스탈이었습니다.